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자폐 언제 말을 할 수 있을까 강의 시리즈 두번째 시간이에요 두번째 시간이고 오늘 다룰 주제는 부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바라 자폐를 벗어날 수 있는 한계연령은 언어치료 몇 살이면 포기 해야 할까 무바라 자폐라는 게 언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의 아동인데 이 아동들이 언어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 한계연령 이 몇 살까지인가 오늘 주제는 이런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도대체 이 아이가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수 있는 한계연령 기준연령 그리고 포기해야 할 나이가 몇 살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주제 이기도 해요. 제가 이 강의 주제를 다룬 이유는 뭐냐면 무바라 자폐아동들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쉽게 포기 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생각들을 좀 교정해 드리고 싶어요. 합리적 교정을 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해가게 지금 발제 글을 만들었는데 요것만 좀 궁금하게 읽어보셔도 내용은 이해 될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한계연령을 생각할 때 대부분 만 5세 정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생각에 많이 깔려 있는 글들이 이걸 보면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좀 어설프게 오히려 단정 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언어 발달에서는 폭발 기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18개월에 24개월 정도를 얘기합니다.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서 만 5세 정도를 추정하는데 즉 어떤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있는데 그 결정적 시기를 갖다가 놓 놓쳐버리면 놓쳐버리면 그 발달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걸 대략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만 5세 정도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략 6세 정도까지 겠죠. 이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결정적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아이는 언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목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평생 말을 못할 거야 말을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되게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치료 자체를 갖다가 실제 열이도 떨어지게 되고 성의도 떨어지게 되고 이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면서 방치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언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합리적 주장 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합리적 주장이다 합리성은 있지만 어떻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이런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일반 아동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아동들이 이제 어느 시기가 만 5세 전에 대부분 일반적 발달들을 하니까 근데 이 자폐아동은 굉장히 특수한 발달경과를 보일 수 있는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자폐아동들에게서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따로 있을 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한계 연령에 대한 연구는 결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에 대한 것이 만 5세라고 했을 때 이게 자폐아동 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즉 만 5세가 넘어서도 무발화 자폐아동들은 언어가 가능해지는 유창한 언어가 가능해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 데 제가 근래에 경험한 케이스 중에 가장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서 유창한 언어 능력을 획득한 연령인 최고 연령은 이거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0살때 발화가 가능해진 무발화 자폐아동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입학시기까지는 거의 무발화 자폐였는데요. 무발화 상태였는데 아이가 점차 말이 트이면서 10세경에는 언어가 가능해진 상태였어요. 유창한 언어 상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발화 자폐아동이라도 지금 얘가 만 7세 넘어서 발화가 되기 시작해서 만 10세 때는 굉장히 유창한 언어 능력을 갖다 갖추게 된 거예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넘어서 언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무발화 자폐를 벗어나서 유창한 언어 능력까지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폐아동에게서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이거는 오히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훨씬 더 합리성 있게 치료 계획 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와 관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늑대 소녀 아마라와 카마라 이야기 였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인도 인도에서 이야기 했을 거예요. 굉장히 언어 발달에 대해서 연구 참고 자료로 인용이 되는 친구들인데 늑대에게서 자란 여자애들 두 명이예요. 아마라와 카마라는 아이인데 얘네들이 늑대에서 자랄 때 발견돼서 인간에게 데려왔을 때 아마라는 두 살이었고 카마라는 일곱 살이었 다고 합니다. 맞나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완벽한 늑대였다 그래요 . 완벽한 늑대 네 발로 걷고 네 발로 뛰고 물건을 갖다 볼 때도 시각적으로 탐색하나 손으로 탐색하는 게 아니라 코로 냄새를 맡고 물도 마시는 게 아니라 혀를 핥아먹고 이런 완벽한 늑대 상태였는데 이 아이들이 인간 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튀기는 과정을 보면 아마라는 최초바라 가 2년이 경과한 후에 즉 인간들과 생활을 하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마라 같은 경우는 이미 늑대로서의 경험치가 굉장히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어찌보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다 벗어난 친구에요. 벗어나서 늑대로서 습관이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난 이후에 첫 발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즉 만 11세에요. 만 11세.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가 지나서 인간하고 경험은 일치 하나도 없는 사람은 완전히 무반화 상태의 카마라라는 아이가 4년에 걸쳐서 인간과 교류하고 교육을 받으니 첫 발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만 11세. 여기서 제가 글을 안 써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유를 알려드리면 카마라가 이때에 자기를 돌봐주던 여성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친화력이 높게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합니다. 늑대로서 습관은 있지만 사람하고의 교류를 계속 하고 싶은 욕구들이 형성이 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형성되고 나서 만 7세 넘었을 때 만 4년간의 노력 끝에 만 11세 때 첫 발화를 했고 7년 정도 교육이 지나니까 교육 후에는 카마라는 50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표정과 행동양식 도 제법 인간다운 사람 늑대 습관을 좀 벗어나서 인간다운 행동양식 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만 5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통상적인 생활은 언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7년의 교육과정이 흘렀다는 겁니다. 출발점도 만 7세가 넘었어요. 이거 결론은 만 7세 이후 완전한 무지상태 무발화 상태에서도 발화 이도는 가능하다는 거고요. 속칭 결정직시키기 이후에도 발화 가능하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 7세의 자폐 아동하고요. 카마라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왜냐면 이 카마라는 머리 뇌 속의 데이터라고는 경험 데이터 라고는 늑대적인 데이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경험 데이터는 제로예요. 제로 상호작용하는 인간으로서의 경험 데이터는 제로인데 우리 자폐 아동들이 만 7세가 됐으면 무발화 자폐 아동이 대부분 수용 언어도 늘어져 있고 늘어나 있고 인간에 대한 교류 욕구나 이런 것도 잠재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말을 표현을 못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마라하고 비교한다면 이 자폐 아동들이 갖고 있는 경험 데이터는 훨씬 더 풍부해요. 그러니까 만 7세가 넘을 때까지도 무발화 자폐 아라고 해도 발화를 하고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 차이가 뭐냐 카마라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 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가족과 애정을 나누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낸다면 카마라 같이 그러면 만 7세가 넘어서 8세 9세씨가 돼도 무발화 자폐를 벗어날 수 있다는 역증거가 이 카마라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사례도 이 카마라 사태를 역증거로 추론해서 생각한 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또 한 사례는 고립 속에서 길러진 만 13세 미국 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히려 되게 처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카마라보다도 만 13세에 발견됐어요. 이 아이는 뭐냐면 얘는 얘도 참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딸아이를 갖다가 어떤 부부 사이에 불안지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를 갖다가 침대에 묶어 놓았다며 그렇게 해갖고 길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인간하고 접촉 자체를 일도 안 했대요. 가족하고도 접촉을 일도 안 하고 그냥 먹을 것만 주는데 먹을 거 줄 때 조차도 아빠가 막 폭력을 시해달라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쉬쉬 이러면서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식의 음성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테네는 진이 한테는 인간이 굉장히 공포의 대상 이었던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었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 카메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카메라만 더 못했다고 봐야 돼요. 늑대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이는 13세까지 인간하고 살았지만 인간하고 교류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채 인간이 공포의 대상으로 성장돼 있던 분리돼 있던 아이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데리고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장시간의 교육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언어는 그만 하지 마라는 극히 제한된 단어 몇 개만을 사용할 수 있었고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심각한 지적장애로 판명이 된 거죠. 이게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언어를 발달시킬 수 없다는 사례로 인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결정적 시기가 넘어서라도 그만 하지 마라도 마리로는 무바라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이 지니가 이 카마라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거냐면 인간하고의 교류 경험 그러니까 교류 경험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 짐승이든 교류를 하거나 상호작용하고 있는 카마라는 그나마 아마라하고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상호작용 을 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있었느냐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욕구 가 존재했느냐 두 번째 지능이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이 지니는 카마라만 못했던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나이도 훨씬 많았고 그래서 제한된 것 밖에 못했던 거죠. 제한된 언어로 몇 개밖에 도달했지만 무바라는 넘어섰어요. 무바라는 넘어섰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바로 무바라를 넘어서는데 엄격하게 한계 영향이 있을까 자폐아동에게 제 생각에는 한계 영향은 그 지금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실제 사례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종합적인 결론을 얘기하면 언어의 발달 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라냐 아니냐가 아니라 앞에서 지니하고 카마라 사례를 비교했지만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친화력과 교류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두 번째 지능수준 과 인재학습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의 기초에서 발화 능력이 가지고 있다면 언어는 발성기관으로 음성 을 표현하는 것에 불구하다 즉 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친화력을 가지고 교류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발화라는 것들은 그냥 발성기관을 통해서 교류의 의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람과의 친화력과 교류 능력이 있냐 아니면 인지학습 능력이냐 두 가지만 이때되면 실제로 무발화 는 다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 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무발화 자폐 발화 능력에 한계연령 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사람과의 친화력과 교류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한계연령이 몇 살인지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니가 나이가 13세가 됐을 때에 사람과의 교류 능력들이 워낙 제한적이라면 이유로 그것을 형성시키기 어렵다는 것들을 의미 는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카마라나 지니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사람과의 교류 능력 욕구가 형성이 된다 두 번째 아이가 학습하고 인지 학습 능력이 존재한다 수용 언어도 있고 그러면서 두 가지가 존재한다면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넘어서도 아이는 발화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대단히 분명해요 만 10세가 넘어서 까지도 무발화를 하더라도 저는 카라 사례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욕구만 있다면 자폐 아동들이 언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세가 돼서 무발화 상태라 하더라도 결코 아이의 발화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발화를 했을 때에 아이가 오히려 지능상태나 이런 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신의 아이가 나이가 좀 찾는데 무발화 상태라면 아이가 지능이 아예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전국의 발달 가능성들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아예 제약을 만들어 버리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어 치료는 절대로 한계연령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이를 먹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죠 오늘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무발화 자폐 두 번째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